목은 한 12억 정도. 최고는 한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되는 50억 정도 정도 될 수 있고요. 요트라는 건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자기 혼자서 브라이빗하게 나와서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스타의 은밀한 바캉스 1위는? 많은 스타들을 사랑하는 곳이죠. 국내 최고의 휴양지 제주의도. 이곳 풀빌라에서 휴양을 즐기는 스타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올해 만에도 한 10분 정도 오신 것 같습니다. 정말인지 숙박 리스트를 꼼꼼히 살펴봤지만 어라 스타 이름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연예인 이름은 없는데요? 보통은 연예인분들께서 성함으로 하시지 않으시고요. 오셨을 때 다른 고객님 이름으로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저희도 사실은 오셨을 때 많이 놀라는 편입니다. 스타들이 자주 묵고 간다는 풀빌라. 안 보고 갈 수 없겠죠? 입구부터 와 소리가 절로 나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게 감독 수영장입니다. 고객님만 이용하실 수 있는 수영장이고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주무실 수 있는 침실이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스팟 시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3층을 독채로 이용해 모든 것을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풀빌라만의 매력인데요. 보기만 해도 럭셔리해 보이는 이곳의 숙박료는 과연 얼마일까요? 성수계는 120만 원 정도 하시고요. 2박 3박 하시는 경우에는 240만 원 36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왔던 아이돌 가수분이 계십니다. 오셨을 때 약간 속옷을 좀 놓고 가시고 그 속옷은 찾아드렸나요? 뭘 입고 가셨을지? 네 물론 찾아드렸는데요. 고객님께서 걸어달라고 전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부끄러워하셨습니다. 즐거운 여름 여러분들도 특별한 여름 휴가로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한마리 비비언의 시청자 여러분 정말 여름 휴가 정말 잘 보내시고 즐거운 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보니까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은데 저는 한 군데도 가본 데가 없네요. 전 연예인이 아닌가 봐요. 저렇게 나오는 것처럼 은밀한 거 필요 없으시잖아요.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 대선 씨 네 이번 주에도 참신하고 재미있는 화제의 영상을 보면서 제 배꼽이 빠졌습니다. 아 내 배꼽 자 찍힌 바이면서 합리하시죠. 긴장감 넘치는 전개 달콤한 로맨스까지 더해지며 안방극장을 사로잡은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이제는 패러디 열풍까지 이끌고 있습니다. 연상연합 커플의 달달한 동거를 비유한 영화 너는 팬 초능력 소년 이종석의 슈퍼맨 변신 말하면 죽일 거다. 니들 말을 들은 사람도 죽일 거야. 드라마 속 정홍인 씨의 섬뜩한 대사는 패러디를 넘어 국민 유행어를 나왔습니다. 다이어트 안 하면 죽일 거다. 너한테 음식을 준 사람도 죽일 거야. 첫째 1회에 나온 대사인데 그 대사를 지금 재미있게 패러디한다는 게 너무나 재밌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너목들 그리고 주말 드라마 결혼의 여신 두 드라마의 만남으로 충격적인 패러디까지 등장했습니다. 격정 멜로 드라마 위험한 목소리 한 주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그 영상 함께 감상해 보시죠. 등장인물은 이렇습니다. 헌신적인 아내 이보영. 그녀의 뻔뻔한 남편 장현성과 내연녀 클라라. 그리고 위기의 순간 이보영에게 나타난 남자 이종석까지. 드라마 위험한 목소리는 내남녀의 엇갈린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했던 부부. 그러나 아내 이보영은 남편 장현성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 그녀에게 다가온 한 남자 이종석. 상처 입은 그녀는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연아의 남자 이종석과 거부할 수 없는 위험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파격적인 스토리. 절묘한 편집으로 탄생한 드라마 위험한 목소리. 패러리를 직접 모은 주인공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험한 목소리의 클라라입니다. 연인 화질을 하고 있는 스타죠. 배우 클라라. 농업들 패러리 영상 보셨어요. 위험한 목소리. 그냥 한 편에 그냥 드라마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너의 목소리고 잘나가는 드라마에 뭔가 도움을 받는다면 감사한 일이죠. 이보영 씨보다 내가 낫다. 이보영 선배님은 다 나아시잖아요. 남자를 유혹할 수 있는 그런 매력에 있어서는 제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이종석 씨를 가운데 두고 라이벌 구조가 좀 썼으면. 그것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결혼의 여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클라라. 활동하는 모습 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날아온 사진 한 장. 여느 관광객과 다를 맞춰 관광 명소에서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한 남자. 혹시 아하 씨 아닌가요? 사실 확인을 위해 싱가포류로 날아간 한밤 제작진. 응? 응?